난 이거 시크한 블랙 맘에 들어 넌 이거 시퍼런 블루 맘에 들어? 자 그럼 일단 플레이스토어부터 가봅니다 지금? 네? 왜이러나? 플레이스토어가 재미요 어... 멀어? 뭐야 어디꼬아? 얼굴 보고 통화하자며? 그니까? 얼굴이 안 보이는데? 너 귀에다 갖다 댔어? 떼봐 뭘 떼? 팔! 팔을 좀 멀리 떼보라고! 이렇게 팔을? 어... 이렇게? 이렇게? 안 보여? 말씀하셨던 여고생 및 여대생이 선호하는 선물리스트입니다 방탄소년단 이 소년들은 뭘 하는 소년들인고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게로만 핵소론 수리인가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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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으르렁 으르렁 데 으르렁 으르렁 데 그 외에 으르렁 데 아르밁 데. 감사합니다.